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에 박근영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다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역시 엔터 기업들입니다. 3분기에 기존의 아티스트들의 공백이 있었던 시기이고, 4분기부터 본격적인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이루어지고 있고, 신규 그룹들이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많이 새롭게 소개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이은 초동 기록 경신이라든지, 미국 침투 확대로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굉장히 주가가 양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24년 엔터 기업들의 미디어 업종을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는 역시 미국 침투입니다. JYP나 하이브 등등 지금 현지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새롭게 나오는 현지화 전략 관련된 그룹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하느냐 여부가 추가적인 멀티플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미국 내 인기는 글로벌로 전이되는 파급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엔터사 같은 경우는 음원, 음반, 공연 모든 분야에서 미국 비중이 증가 중이고, 미국 타겟으로 설계한 신인 IP 런칭을 대부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비력이 높은 미국 침투 확대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겠고, 회사별 두세 개 정도 팀의 신인 IP 대비로 인해서 내년도 견주한 성장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분기가 좀 쉬웠던 만큼 4분기에 대한 기존 아티스트들의 컴백에 따라서 매출단이 올라오는 부분과, 그리고 4분기 이후에 새로운 신인 IP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새롭게 애드업이 되면서 실적단의 부분들을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보일 수 있겠고, 3분기 기준으로만 본다면 SM이 상당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할 가능성이 높고, 4분기로 넘어가면서 하이브라든지 JYP 엔터 등이 상당히 높은 실적 성장률을 보이면서 서프라이즈한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4분기로 넘어가면 하이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JYP 엔터 등이 분기 단위로서는 아마 사상 최대도 한번 노려볼 만한 분기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 빠진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업사이드를 가지고 리바운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부 지금 최근에 연예인들의 어떤 마약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최근에 주가가 빠진 이유는 어느 기획사에서 어떤 아이돌이나 어떤 누군가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일단은 불안감에 의해서 매도를 좀 많이 자극적으로 매도를 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인되고 있는 점이 없고, 그리고 이런 국면들이 좀 넘어가게 시작된다면, 아마 이런 국면들을 넘어서면서 엔터사들의 실적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가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우상한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엔터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역시 말씀드렸던 3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SM이 상당히 좋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4분기로 넘어가면 역시 JYP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뛰어난 국가별 팬덤이 구성되고 있고, 1, 2위 시장이 미국과 일본 모두 좋은 곳에서 성적을 내고 있는 IP는 드문데, 스트레이 키즈나 트와이스가 이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 모두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스트레이 키즈나 트와이스의 최근 가장, 앨범 미국 1주차 판매량은 각각 23만 장과 14만 장 정도 수준으로, BTS나 블랙핑크가 유사하지만 오히려 상위하는 수준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인저들은 아마 BTS보다도 못 미치더라도 미국 내 공연 모객에 대한 필요한 충분한 티켓 파워를 갖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 OP의 영업이익은 457억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66% 증가,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앨범 판매량은 447만 장, 잇지나 엠맥스, 스트레이 키즈와 이런 부분들이 447만 장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고, 관객 수도 87만 명 정도로 트와이스나 스트레이 키즈, 니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앳업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이 키즈와 니즈 같은 콘서트는 3분기에 진행됐지만, 4분기에 또 실적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4분기가 굉장히 서프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으로 넘어가면 스트레이 키즈가 제대로 연간으로 아마 온기로 반영되기 때문에, 미국의 스타디움 공연이 예상되고 있는 스트레이 키즈의 3번째 월드 투어가 연간 온기 반영된다는 점, 그리고 신인 IP가 4개 팀 정도가 성장세로 새롭게 런칭된다는 점이 오멘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JYP한테 어느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미국과 일본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